Q. 혜욕을 명령하는 어려운 게임의 게임 첫 번째 게임은 대체 스터로드 했고요 지금은 일지라기보다는 제가 한 게임 한 게임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그거에 대한 반성? 이런 걸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일지를 쓴으로써 제가 어떻게, 그 날 어떤 게 불안하고 어떻게 제가 대처를 했는지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런 게 저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2분야.. 어.. 일단 그날 그날 말해서 생각했던 걸 바로 휴대폰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돌아가서 다시 옮겨졌던 시간이 됩니다 섹시의pants 니가 육성 지금은 누구를 이기고 싶다고 보다는 제 자신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. 제가 잘해서 이기기도 하고 승부하고 그러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언제나 많이 흔들렸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더 단단해져서 단단해지는 게, 단단하게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, 좀 더 제가 잘하고 더 보여주려고 해야 된다는 생각도 크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걸맞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게 그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